자기야 나야 자기야 자기야 내가 항상 이렇게 많이 바빠서 연락도 자주 못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래도 중간에 이동시간이나 그럴 때 잠깐잠깐이나 볼 수 있는 거잖아 아무래도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였고 앞으로는 연락 난 오빠 보고싶은데 오빠는 안 보고싶어? 당연히 보고싶지 나 자기 많이 사랑하고 항상 매일 보고싶은데 시간 나면 꼭 앞으로 잘할게 알았어 지금 하는 일 응원해줘 그리고 많이 응원할게 그리고 자기야 자기? 응 이따 집 앞으로 갈게